안녕하세요. 저희는 남한산성 캠핑장 갈거에요. 로랑같이 코스코에서 37만원 플렉스 날씨 직이네 오늘 멋쟁이 한마디 소설아 가족 캠핑장 도착을 했습니다 일장 안에 계실거 같아요 여기 공동시사장 여기 있지 여기가 가세석이고 여기가 사라반 여기가 다 있네 결과도 할 수 있네 여기가 다 있네 여기가 다 있네 여기가 다 있네 여기가 다 있네 여기 THERE 한글자막 by 한효정 고춧가루 고춧가루 스티 constitution 고춧가루 진짜로 저는 수춧가루 고춧가루 고춧가루 고춧가루를 그리고 고춧가루 감이 호박 딸기 고춧가루 으 아 으 뜯는 길이야. 뜯는 길이야. 진짜 싸는 거네. 못 봐준 옥수수랑 고구마 배고파. 먹고 또 가져왔어. 감자 사. 수영하고 왔어요. 지금 에어 침대 사가지고 지금 저거 공기 넣고 있어요. 아 더워. 아우씨 뭐야. 문어 해물탕. 문어 해물탕. 문어 해물탕. 문어. 문어. 더워서 미쳐가고 있어. 진러니 워더. 문어. 어흥? 하이볼 짠 어우 먹어봐 넋지 호롱 호롱넋지 아 이거 팩으로 되어있네 딱이다 반영장 이렇게 있네 거기 앉아 거기 어떻게 끓여 소스 소스 거기 있어 들고 먹어야 될 것 같아 들고 먹어야 될 것 같아 왜 너 배고파? 아까 그 고구마 어디있지? 짜잔 왜 너 배고파? 싸비니 드러품리 입니다 이거를 닭고치에 뿌릴거에요 조금 더 먹어야 될 것 같아 잠깐만 도리리 진짜 맛있다 이거 앉아야지 죽고야 앉아 거기 앉아야지 이거는 내가 허블 소치찜 이거랑 트러플 소금 별로 간한거야 이거는 근데 간 심심하면 이거 찍어 먹으면 돼 이따가 어때 고생하고 먹는 술? 존나 맛있지 자 먹어봅시다 짠 비주얼 대박 비주얼이 왜 이래 근데 비주얼이 좀 구린데 소라 전복 꽃게 문어까지 있는 코스트코 해물탕 먹어볼게요 비주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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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문어 원래 문어는 좀 오래 삶으면 엄청 질겨지거든? 근데 맛있는데거든? 맛있다 뜰기지도 않고 그냥 맛있는데? 도둑고양이다 도둑고양이 도둑고양이 우린다 우리 거 뺏어 먹었어요 사실은 저 내일 설거지하려고 그냥 저렇게 냅뒀는데 고양이가 먹고 있어요 안녕 안녕 롤이거든요 진짜 머리가 너무 지쳐가지고 뗐어요 그 매미 울음소리 왜 이렇게 커 롤이거든요 오는ortunate 롤이 border